그렇군요. 자, 이번에는 대선 판세 또 봐야 되겠죠? 대선 후보 판세. 네. 윤석열 전 총장 대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, 물론 이건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다.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바도 없고요. 네. 머니투데이와 미래 한국연구소가 PNR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18일 실시한 조사이고,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대선 후보 적합도 물어봤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 34%, 이재명 지사 27.6%. 이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윤 전 총장 만만치 않네요. 양강구도 될 것 같아요.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11.9%. 아니야, 내가 이제는 유력 후보가 될 거야. 정세균 전 총리는 3.8%로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조사 결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. 윤석열 전 총장을 놓고서 여당 유력 후보와 가상 대결을 붙였습니다. 그래요? 네. 이재명 지사, 또 이낙연 전 대표 한 명 더.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요. 웬 갑자기 유시민 이사장까지? 네. 하여튼.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여당 후보 모두 다 이기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50% 이상. 1대1 대결고대에서 50% 이상 득표하는 걸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. 그래요. 이재명 지사, 또 이낙연 전 대표,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 40% 내외.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30%대. 이렇게 나타나면서 윤 전 총장이 모두를 이긴다. 과연 이거 어떻게 될까?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30% 이상.